XSFM입니다. I, D, W, 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덕질인과 함께 현대 블록버스터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코믹스에 쓰이는 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의 개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461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의 토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옛날에는 도와달라 그러면 일부러 2시간 전에 와서 다른 거 보조진행도 하고 이것저것 시간대우다 가고 그랬는데 덕질인도 싫은가봐요, 이제. 먼저 와있어, 안옵니다. 그냥 나 나올 때 갈게요. 그리고 막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자주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그러지? 유명해졌나? 우리는 모르는 데서. 사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건 권력이거든요. 어디서 권력 생겼나? 그러게요. 덕질인의 그 알실에서의 권력. 스판덱스 영웅전으로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의 첫 진기 영웅,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 영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콜라겐. 반려 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의 수업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구간.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겠어요.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안... 이 얼룩돈 무슨 수로...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여행 수요 폭발! 여행들 많이 가시고 해외여행은 아직 조금 어려워도 국내 여행들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저기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투웨이 광고입니다. 호텔, 모텔, 개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여러분. 그렇죠. 가장 훌륭한 제품,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써보실 만한 은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네. 깨끗한 생각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광고는 여행을 떠나실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휴대용 클리즈움 클리빈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네. 숙박업소에 전기포트 쓰기 전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본도 가면 일단 그거부터 다 씻고 보시죠. 그렇죠. 그거 만약에 안 씻고 쓰신 분들은 다음부터 한번 열어서 안을 보세요. 다른 거는 다 챙기는데 직원들 입장에, 하우스키핑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커피포트까지는 안 가나 봐요. 손이잖아요. 그렇죠. 서킷 끼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아무리 중간중간 열심히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기포트뿐만이 아니죠.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릇, 수푼 등등 식기도 있고요. 네. 비치되어 있는 물품 세척하시라고 클리빈 1회용 5g 소분 포장으로 10개 증정 드립니다. 네. 여행용으로 딱이죠. 그리고 여행지에서 생기는 얼룩 제거에 쓰일 휴대용 클리지움 50g도 증정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여행 수요는 당분간 꺾일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제가 봐도. 네. 여행에 필요한 아주 쓸만한 휴대용 세정제로 상쾌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여행도 그렇고 오랫동안 여행하실 분들에게는 이게 꽤 쓸모가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욕실 관리를 잘 하신 분은 물때가 많이 안 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지난 겨울에 여름은 어림도 없습니다. 네. 네. 욕실 청소용 등등 쟁여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기휴가를 해보고 느낀 건데요. 짐을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빨래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이 욕실 관리 잘하거든요. 네. 항상 물때 잘 닦고 확실히 여름 되니까 장사가 없습니다. 원래 끼는 곳에는 곰팡이도 끼고 물때도 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생각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 교양, 슈퍼 히로로 문학에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모르고 보면 아가모토의 눈 마페 같은 걸 꺼내면 다들 조용해지고 뭐가 나오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게 내용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리부트의 개념을 작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타이버스 패러렐 유니버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판덱스 영웅전 시간입니다. 덕지링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플래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가 언제요? 내년! 아 그렇죠. 영화 나오면요? 네. 근데 영화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뭐 아가모토의 눈 얘기도 했지만 사실 아가모토의 눈 시간 멈추는 그런 힘이 아니고 원래는 차원이동이라든가 차원이동 환영을 뚫고 진실을 보여준다든가 삿된 것을 멸하는 퇴마용 이런 용도의 아이템인데 그래서 타임스톤을 담고 있었던 거죠. 네. 지난주에는 그런 요소들이 어디서 맞는가 스티브 디코가 좋아했던 초현실주의에서 왔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이제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를 다루게 되면서 맞습니다. 물리학에서의 그 논의를 끌어오고 했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만화에서 미국 만화에서 최초로 평행우주가 등장한 게 지난주에 마지막에 설명했다는 플래시예요. 플래시 최초로 네. 복습을 좀 해보자면 골든에이지 시절이 있었죠. 네.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동안 그러다가 슈퍼히어로가 장르가 좀 망하고 다시 살아났던 게 실버에이지였는데 네. 골든에이지 시절에도 제이게릭이라는 이름의 플래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버에이지로 넘어오면서 능력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새로 설정해서 베리에알런 우리가 아는 그 플래시가 나왔거든요. 보통 이름은 안 바꾸는데 이름도 바뀌었네요. 아예. 초능력과 히어로명만 빼고 다 바뀌었죠. 음. 그리고 이 새로운 2대 플래시가 성공을 하니까 그린 랜턴도 바꿨죠. 원래는 골든에이지 시절에는 앨런 스콧이라는 마법 반지를 낀 사람이었는데 네. 하일 조던을 데뷔시키면서 맞습니다. SF 스페이스 오페라를 만들었죠. 네. 이 두 캐릭터의 리부트가 성공하면서 실버에이지가 열렸습니다. 이게 복습이었어요. 네. 근데 성공하니까 과거 버전도 인기가 리바이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세 개의 플래시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아이디어가 편집부를 통과합니다. 플래시 넘버 123 이슈에서 실현이 됐어요. 네. 우리는 지금 10센트짜리 플래시 123화 커버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 플래시와 지금 플래시가 등장합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향해 벽을 사이에 두고 두 버전의 플래시가 달려오고 있는 그림이죠. 플래시 help me 하는데 두 플래시가 동시에 같이 I'm coming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입은 사람 둘이 다가오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네. 짧은 시간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 고민합니다. 당혹스럽다. 그렇죠. 부끄럽다. 타이즈와 이상한 날개 달린 모자를 쓴 사람과 네. 스판덱스 영웅전 때 절대 말할 수 없는 땡툭툭이 두 사람이 뛰어오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래요. 약간 고간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사시라고도 합니다. 와 진짜 고어다. 둘 다. 나 지금 떠올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어. 네. DC가 리부츠를 계속 했었다고 그걸 잡아주는 끈을 삿바라고 하죠. 아 맞구나. 네. 어 오늘 이제 알았네요. 고삿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간바라든가 네. 브라. 바. 간바래. 네. DC가 리부트를 많이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응. 상당 부분은 마케팅 때문이에요. 당연합니다. 마케팅이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사실 모든 건 마케팅 때문이죠. 아니요. 캐릭터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서사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독자 유입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죠. 철권이 그렇죠. 응. 맞아요. 이 난점은 리부트를 거의 하지 않고 소프트 리부트만 살짝 해봤던 마블이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시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니까 설정은 꼬이고 충돌하고 멀리서 보면 전개 방향도 중구 난방이고 그래서 정리한다고 정리하면은 꼭 장사에 도움 안 되는 덕후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네. 그 모든 역사를 반영하면서 현재의 전기를 달리다 보니까 신규독자 입장에서 어려운 장르가 되죠. 그렇죠. 고인물. 지금의 MCU도 이 길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걱정합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이. 이런 혼란하디 혼란한 마블 평행 우주의 대표작 중 하나가 스파이더버스입니다. 괴로워요. 윤세민이 신나게 봤던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의 원작입니다. 이 스토리에는 일단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고요. 얼티민 유니버스에서 데뷔했던 마일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웬스테이시 스파이더맨도 나오죠. 다른 대부분의 우주에선 죽는 여친 역할. 흑백 스파이더맨. 그 웬스테이시의 죽음이란 사건이 실버 에이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묘사를 하기 시작한 브론즈 에이지 시대 변환의 구분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웬스테이시가 스파이더맨으로 등장한 것은 상당한 센세이션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듯 냉장고 속 여친으로만 취급을 받다가 자기만의 히어로 스토리를 써나가는 캐릭터로 발탁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이 스토리에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은 명작으로 남았죠. 여기에는 7명 정도 나오는데 원전 스토리는 수십 수백의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스파이더 UK도 나오고 영국 그리고 막 이런저런 평행우주로 막 돌아다니다가 영화 버전의 스파이더맨들도 보이고 저 스파이더맨은 왠지 소셜네트워크에 나온 것 같아 보여.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죠. 나를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건. 자 이 애니메이션 한국 제목으로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죠. 현재 후속작이 제작 중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DC가 노선을 수정해서 52개 제한을 때려친 것처럼 마블이 노선을 수정할 기미가 잘 안보여요. 왜일까요? 아직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MCU 영화의 성공이 마블 나름의 리부트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학의 중심 장르가 소설과 만화에서 영화와 게임으로 옮겨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독자를 쫓아가는가 왜냐하면 영화 쪽 독자들의 대부분은 또 이 만화 쪽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바꾸는 걸 리부트로 쳤을 수도 있죠. 책 한 권 사보지 않은 독후들도 있는 시대입니다. 2020년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리부트를 안 하면서 버티던 마블이 가장 강력한 리부트를 한 셈이죠. 영화로 오면서. 그러면서 점점 만화책의 인물이 영화 배우의 얼굴을 닮아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지금 게임에 등장하는 데드샷은 흑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게임의 이전작과 원전 만화에서는 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어사이드 스코드 첫 영화에서 윌 스미스가 맡은 이후로는 자꾸 흑인 버전도 나오기 시작해요. 역으로 만화책의 이미지와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 이후에 만화책 캐릭터가 점점 배우의 얼굴로 조금씩 닮아가더라고요. 그게 마케팅이죠. 적어도 그쪽은 다시 백인으로 바뀌겠네요. 윌 스미스가 또 나오진 않을 테니까. 혹시 모르죠. 윌 스미스는 모르겠어요. 또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 총보다 싸대기를 더 잘 때리는 빌런으로 하지만 회사 사람들의 뺨을 때린다면 되게 어렵게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영화 배드보이스1의 큰 포스터를 구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조금 비싸게 주고 샀죠. 그때 나온 거니까 그 세 명 걸어오는 거요. 아지랭이에서 그걸 이제 작년 우리 어릴 때인데 이사오면서 방에 딱 붙여놨죠. 가운데 잘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되게 골치 아파졌죠. 왜요? 그걸 중심으로 다른 게 쭉 붙어있거든요. 그걸 떼려고 보니까 조금 난감한 거예요. 제일 큰 게 그건데 그렇게 싫으세요? 이제는 내 방에 붙여놓기는 좀 싫어졌어요. 아 왜요? 되게 그 사건 이후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냥 저는 그 포스터에 있는 밀스미스가 묻고 있는 거죠. what you gotta do? 저는 그래서 이제 소사이드 스쿼드에도 다시 백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나올 플래시 영화가 아마 그 역할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역할들은 벤 애플렉이 이제는 까미오만 나오고 웬만하면 배트맨을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까지 얘기했으니까 배트맨 배우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런저런 수많은 변경점을 영화 내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마블과의 변별점을 만들려면 멀티버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리부트를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덕분에 설명을 하게 된 리부트와 멀티버스가 이 회사들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인생사한 게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나라 시사 라디오 프로에서 혁신이 안 되나 혁신이 부족하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혁신이란 말은 내용값이 없다고. 그렇죠. 내 맘에 안 들다. 실제로는 정치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리부트 되었는가 어떻게 리부트 되어서 흥미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혁신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친박이니 하면서 우릉나던 사람들 사실상 그대로 있잖아. 맞아요. 없어진 사람들이 왜 없어졌어? 늙었으니까 없어졌지 서청원이. 그렇죠. 장재원은 대단히 혁신적인 사람이었어? 혁신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야? 아니잖아요. 리부트를 하면 무언가가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게 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진실이니까 마블이랑 DC가 엄청나게 혁신을 해서 다시 팬들이 돌아온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포장을 바꿨느냐죠. 그래서 멀티버스를 통한 리부트가 결국 멀티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식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마블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장르 자체를 바꿔버렸죠. 만화에서 플랫폼으로 옮겨탑니다. 영화로. 맞아요. 플랫폼으로 옮겨탄 거죠. 반면에 DC는 아직도 확장으로만이 아니라 정리의 방식으로도 멀티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플레이싱 영화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10년대에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플랫폼 정당으로 재탄생하겠다. 재탄생을 얼어주고 반면 이제 마블은 확장의 방법으로만 멀티버스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언젠가는 리부트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싸가 내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지난주에 오늘은 이정표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그 복잡한 마블 유니버스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평행우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시간여행하면서 평행우주가 처음 언급이 되었죠. 엔드게임 보신 기억나십니까? 아직? 시간을 되돌아가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건드려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평행우주가 분기에 생긴다는 설정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엔드게임에서 어벤져스 1편 뉴욕전투 직후에 로키가 도주하는 분기를 목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드라마로 가봅시다. 아 이걸 보신 분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엔드게임을 보신 분들보다. 드라마 로키 시즌 1 시즌 2가 제작 중이라는데 시즌 1에서는 이 분기의 로키가 주인공입니다. 도망간 로키 아 슈어제네거는 아니고요? 네. 어? 무슨 말이야? 아 슈어제네거가 아니고 저기 실버스타 스텔론 그 둘은 맨날 평생에 깔리고 그 양반은 라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CU 버전 멀티버스가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멀티버스 발생을 억제하고 있었던 조직이 있었다. 초시간적 조직. 그걸 어떻게 억제하지? 이사회. 하지 맙시다. 아니 중간에 시간을 뭔가 뒤틀릴만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면 거기 미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는 건가? 정확하게는 베리언트 별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별종을 체포해 보고 없앤 다음에 그 시간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좀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 없애는 것도 가능하군요. 그 없애는 것에 기술적인 그게 좀 설정상 모순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법칙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조직이 있었어. 네. 그리고 그 조직의 최종 배우까지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최종 배우의 다른 시간선 버전이 정복자 칸이라고 하는 원전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빌런이에요. 시간 이동과 차원 이동이 가능한 빌런입니다. 강씨 어디 딴 데도 나오는데? 칸. 아. 강건마. 아니. 강건마 아닌데. 이제 강건마한테 말 생각하네. 말렸어. 아 망했다. 근데 이 정복자 칸이 이번 사과의 최종 보스 후보 중에서 꽤 유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두 가지 정도로 좁혀졌어요. 칸 아니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쪽에서 등장하는 빌런인 나이트메어라는 좀 초월적인 악몽을 관장하는 신척 존재가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모탈 컴뱅에 대해서 류 칸. 아. 류 칸 말고. 목 나가시는 분. 지난 사과에서 최종 빌런은 타노스였으니까 이번에는 이번 사과에서는 뭐가 될까 궁금하겠죠 다들. 여기서 목이 나간다고 하면 목이 쉬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리고 멀티버스 이야기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노웨이 홈 처음 본 분들은 혹은 이제 이 멀티버스의 개념을 처음 접하셨던 분들은 10년 전에 본 거하고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 다른 얘기네. 거기서 캐릭터를 갖고 왔잖아요. 계속해서 정리의 용도로만 쓰고 있다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나 로키 드라마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바로 다음 영화가 된 이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 영화의 기본 설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긴 해요. 물론 뭐 설정화 때문에 기분 들어오셔가지고 디즈니를 결제 안 하셨다. 계속 안 하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두가 디즈니 플러스 결제를 한 게 아니니까. 누구나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짜리 나왔잖아요. 예고편에서 완다 막시모프가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다쳤다. 그렇죠. I made mistakes. 저희가 지금 그래서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짤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And people were hurt. 하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대답하죠. I don't have 디즈니 플러스. 난 디즈니 플러스 안 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다운 설명이죠. 어떤 시간과 어떤 멀티버스는 지금 내가 빠져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얘기 있어요. 내가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외엔 스테이씨의 스파이더맨이 히트를 친 후에 그리고 데드풀이 영화로 성공할 즈음에 둘을 합쳐서 그 외엔 풀이라는 캐릭터를 만화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외엔 스튜파니가 되진 않았군요. 다행히. 이게 어떤 캐릭터냐면 데드풀의 형태인데 현실 세계에서 히어로 코믹스를 너무 좋아하는 어떤 소녀가 히어로 코믹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데드풀이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은 그 외엔이고 두 가지를 다 이긴 거죠. 근데 거기서 만화의 닥터 스트레인지 나한테 당신이 사실 만화 속 인물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인지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바깥에 상위 세계에서 날 연기하는 배우는 누구야? 데이비드 컴보배치요. 매우 만족했다. 뭐 그런 전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하지만 컴보배치가 연기한다는 걸 모른다는 점에서 의외죠. 그렇죠. 알아야죠. 안 가봤다니. 네. 알아야지. 어쩌면 상위 차원이라도 가기 힘들었을 수도. 네. 이사회가 못 가게 한 거죠. 각각의 멀타이버스가 유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저기 상위 차원으로 가시려면 우리가 이거 구독하는 것처럼 다 유료일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닥터 스트레인지는 또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돈 내고 알아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격이 안 좋아. 친구가 없어가지고 계정도 공유 안 해줘. 그렇습니다. 그 왼풀을 좀 많이 봐놓을 걸 그럼 여기에 뭔가 끼어들 게 있을 텐데 네. 비슷한 세계가 옛날에 누가 로저랩에서 쏘았는가 해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상위 차원, 하위 차원 개념이 등장하죠. 그런 곳에서는. 로키 드라마.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 버전 멀티버스 설정을 풀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메인 로키는 죽었잖아요. 진짜로 죽었더라고요. 등장하는 주인공 로키는 엔드게임에서 빠져던 그 별종룸입니다. 배리언트. 멀티버스를 다루다 보니까 여자 로키 나오고요. 노년 로키 나오고요. 소년 로키. 심지어 악어 로키. 악어 로키. 로키인데 악어예요. 지금 어때로도 해요. 네. 그런 다양한 로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입히기가 좀 곤란하네. 일단 머리가 크고. 로키의 그 뿔 추구는 쓰고 있잖아요. 드라마 내에서는 대통령 로키의 팔을 먹어치우는 활약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저기잖아. 피터팬에서. 푸크. 팔 먹어가지고 그래서 째깍째깍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문학에서 악어는 다 팔을 먹는 거야. 노예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드라마에서부터 소개된 멀티버스에 접속을 한 거죠. XSFM입니다. 손도 100% 콜라겐 피부 건강엔 QBF 제조원 주식회사 코스맥스파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25 퍼펙트25 광고입니다. 네.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스카이프를 못 써보신 분들 중에 퍼펙트25로 처음 스카이프를 접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가 익숙해지면 스카이프로 무슨 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도 같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스카이프 그리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결정적으로 너무나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진경옥도 그렇고 유황불 비누도 그렇고 퍼펙트25도 그렇고 퀄리티가 압도적인데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만 득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올해 초에 영어공부를 다짐하셨던 분들은 잊은 지 올해. 좀 있으면 7월이잖아요. 네. 나는 그런 다짐한 적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6개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접촉 없는 영어와 강습 퍼펙트25 네. 지금 영어공부하자고 시내 가긴 좀 그래요. 맞아요. 퍼펙트25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감옥 중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배울 게 많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죠.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패드하고 맥북 샀는데 집에서 놀리고 계시죠? 당근에 올리기 전에 퍼펙트25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내의 복지 제도를 통해 강의 지원으로 영어공부를 해보세요. 네. 증빙서류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해드리니까 염려 마시고 일단 수강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개발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친구 퍼펙트25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진짜 큐레이터가 많네요. 네.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있을 완다 막시모프의 캐릭터 변화는 드라마 완다 비전에서 다루어집니다. 막시모프가 말해요. 내가 실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영화만 봤으면 윈터솔즈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사건을 했죠.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웨스트뷰 사건이라는 겁니다. 드라마에 다른 사건이 또 있다. 타노스의 블리뷰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연인인 비전은 못 돌아왔잖아요. 그 상실감에 괴로워하다가 뉴저지에 있는 웨스트뷰뷰라는 마을에 가요. 보니까 거기는 비전이 사놨던 신혼집 터가 있는 거예요. 집도 아직 다 안 지워진 그래서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끝에 그 마을 전체를 자기 힘이 너무 폭주하는 바람에 미국 시트콤의 세계로 바꿔버리고 아니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 세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미국 드라마의 세트로 바꿔버린다고요? 프렌즈의 엄청난 예를 들어서 엄청난 팬이었던 예를 들어 제가 엄청나게 큰 상실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능력을 해서 근데 너에게 현실 조작이 천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센트럴 퍼크로 만들어버린 거야. 세상을. 그래서 온 세계의 커피숍이 다 센트럴 퍼크가 돼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조그만 세상 안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조이와 인사하면서. 그렇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그 재창조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비전도 살아있고요. 근데 여긴 뉴저지니까 이제 동네 대학병원에는 그레고리 하우스가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작터 스트레인지보다 더 재수없잖아요. 이게 와 멀티버스를 정말 많이 포집해서 만드는 원인구나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이 말은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이렇게 구현하자면. 그러면 원래 살던 웨스트뷰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신조작을 통해 시트콤의 NPC 역할을 합니다. 그냥 형이 다음날 내가 만들어버리니까 첸들러가 돼버리고 유피니마 로스가 아니 저기 관리인 그렇죠. 지하에 사는 그렇죠. 심지어 성격 안 좋은 아저씨. 착한 아저씨예요. 그런데 착하고 되게 그렇죠. 춘 배운 에피소드 있잖아요. 큰 범죄죠 이것도. 마을 전체를 정신조작해버리고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죠. 적법한 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 웨스트뷰는 모종의 결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외부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외부에서 기존의 웨스트뷰라는 마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존재를 까먹어요. 아 심슨즈 영화 버전 아 그러네요. 그런데 완단은 자기가 창조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갇혀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을 하던 요원들이 좀 쎄한 느낌을 받는다는 전개가 초반 전개입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드라마에 반가운 조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입담 좋은 제인 포스터의 조수 날씨 루이스 토르 토르 1편에 기억하세요. 사회학 학부생이었어요. 아 대학생 네. 학점 채우려고 제인 포스터의 관측활동에 인턴으로 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공변경을 했는지 천체물리학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같은 배우에요? 네. 캣 데닝스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사회학 전공하던 학부생이 천체물리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뭔가 난데 그죠. 이게 다 토르덕이지. 네. 왜냐면 토르덕분에 신화가 물리학 영역으로 펴립됐잖아요. 이 우주에서는 앤트맨고 와스프 그 영화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시아계 FBI 요원 지미 우 등장합니다. 영화 말미에 연습했던 카드마술 있죠. 이 드라마에서는 드디어 마스터했습니다. 아 드라마에서는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군요. 카드마술을 통해서 자기 명함을 딱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싼 배우들이 연속성을 보장해줍니다.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캡틴의 친구 마리아 렘보 의 딸 있죠. 모니카 렘보 그 꼬맹이가 성인이 돼서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전 만화에서는 캐롤과 모니카가 친구였어요. 영화에서는 조카뻘로 바뀌었죠. 그렇죠. 원전에서 모니카 렘보가 썼던 히어로 이름 중 하나가 포톤이거든요. 광자포 영화에서는 어머니의 전투기 콜사이닝으로 등장했었는데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사망을 했지만 말년에 실드에 대응되는 조직 외계 위협을 대비하는 조직인 소드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딸인 모니카 여기 요원으로 등장했어요. 이 세 사람이 완다가 창조하고 또 갇혀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트콤 세상을 분석하고 탐험하는 게 드라마의 출발점입니다. 멀티버스를 좀 이해해야 되네요. 이 드라마의 최종회에서 완다 마시모프가 스칼렛 위치로 각성을 하고요. 자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담아내서 가공할 플랫폼으로 마법의 입문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시사하는 바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이 소확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카마르타지의 그 문파와는 다른 테크트리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위치크래프트라고 부르는데 현실 조작까지 가능해져서 완전히 원전 스칼렛 위치의 경지에 근접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웨스트뷰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끼쳐타는 죄책감이 있고 근데 가족을 만들었었잖아요. 아들들도 만들었어요. 쌍둥이 아들까지 그런데 그들을 잃었어요. 본인이 쌍둥이죠. 원래 이 웨스트뷰에 펼쳐놓았던 그것을 거두면서 거기서 창조해 창조된 존재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근데 이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이게 기존의 상처에 더한 상태로 영화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은 살면 가족이니까요. 어떻게 만났든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한 멀티버스 포탈로 사용되는 캐릭터가 있죠. 아메리카 차베즈. 아니 출연해서 좋아했더니 포탈로 쓰인단 말이에요? 탄생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캐릭터라서 이 캐릭터는 시덥자라는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시덥자라는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아메리카 차베즈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멀티버스 같네요. 네. 맞아요. 라틴 게 인종입니다. 아메리카 차베즈는 보통 본명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드라 대통령이 아메리카에 있다니. 그렇죠. 그런데 원래 처음 2011년 출격 때는 미스 아메리카 혹은 미즈 아메리카 등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전엔 성을 안 붙여주고 이름으로만 불렀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처음 히트했던 미국 만화 초창기에 한국 씨 같은 거 류한국 그렇죠. 한국 씨 나카무라 니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아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만화 초창기에 베네수엘라인 정확하게는요. 영화 안 봤지 둘 다 이 mcu 메인 우주 출신이 아니라고요. 아 그럼 미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국인도 아니야. 아니 국적이 없어 이 사람은. 우리 우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둘은 다르잖아 어차피. 캡틴 아메리카 히트했을 때 당시 편집부가 했던 발상이 되게 초보적이었어요. 남자 아메리카가 떴으니까 여자 아메리카도 만들어보자. 뭘 초보적이야. 이 양반들은 맨날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왜 항상 한 캐릭터가 뜨면 그 캐릭터의 반대 성별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박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자면 십수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맞추자. 43년에 나온 미스 아메리카는 팔리긴 해서 역사상 세 번째로 자기 이름을 건 솔로 바랭본이 나온 슈퍼히어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억지였던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이 솔로 잡지 알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솔로 잡지가 합본 잡지로 바뀌었고요. 몇 년 지나서는 다른 연재작인 로맨스 만화의 주인공에게 잡지의 대표 캐릭터를 뺏겼습니다. 로맨스 만화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고 여담이지만 이때 메인 타이틀을 뺏은 이 캐릭터는 나중에 또 슈퍼히어로가 돼요. 로맨스 만화에서 로맨스 만화도 슈퍼히어로가 필요합니까? 그걸 말로 멀티버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로맨스 만화인데 재밌겠다. 그리고 그 캐릭터 헬캣이라는 그 캐릭터는 넷플릭스 마블 드라마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시카 존스에서 등장을 했어요. 중요 조역으로. 아메리카 차베스도 차원여행을 할 수 있군요. 네. 그게 메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포탈로 이용되지. 어쨌든 이거 50년대 일이고요. 이후 잊혀진 이름이었던 미스 아메리카는 한참 지나 2011년에 아메리카 차베이즈에게 부여되면서 다시 쓰입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하고는 정만도 아닙니다. 차원을 도약합니다. 이 캐릭터가 설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라틴계고 이민자인데 이민을 다른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민자로 쳐줍니까? 차원간 이민자야. 근데 라틴계라는 말도 말이 맞는 거예요? 인종적인 특징은 라틴계니까. 어느 라틴계야? 그걸 따져야지. 라틴 스페이스. 그럼 그걸 라틴계라고 불러줘요? 그 출신 우주는 유토피안 패러렐. 레즈비언이고요. 이런 캐릭터가 미스 아메리카 이름을 갖더니 먼 미래 성인이 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아예 캡틴 아메리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캡틴 아메리카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우주고. 창조한 작가인 조 케이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죠? 우리 미국의 이민자고 라틴계도 레즈비언도 미국을 대표할 수 있다. 뭐 그게 지금이나 안 이상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코미디어들이 다 하던 말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티브 로조스만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고 미국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흔해 빠진 미국 코미디언들 루틴 아니에요. 다른 비백인 인종들의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에서 나가세요. 백인들에게 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드라마인 팔콘의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이름을 가지는 슈퍼히어로의 자리에 흑인을 넣는 작업입니다. 아무튼 영화의 아메리카 차베즈는 사실 원전도 이런 것 같은데 다른 평행우주에 다른 버전이 자신이 없어요. 이민화서? 아니요. 이건 유토피안 패러렐이라는 우주가 평행우주가 아니라 별도의 우주라는 시사점이에요. 여분 우주라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선택지에 의해서 시간선의 분기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우주라면 평행우주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예 별도의 차원 오리지널로 창조된 무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이게 이제 그래서 장난치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죠. 별도의 다른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내 존재와 이쪽 우주에서의 내 존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상관이 없거나 중복되거나 혹은 여기에서는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거나 등등등의 서로 다른 룰 그런 룰과 아무 상관없이 아메리카 차비 지금 그냥 모든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포털이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문이니까요. 방은 두 개지만 문은 하나잖아요. 좋은 해석이다. 여기서의 포털은 구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유토피안 패럴렐 우주라는 거는 평행우주가 아니라 여분우주 신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존재가 별도로 창조한 우주예요. 백업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여기는 선택지에 의한 분기와는 무관한 우주인 거예요. 그 창조를 한 존재가 사실은 스칼렛 위치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스칼렛 위치가 현실 조작을 통해 자가 발전으로 만든 쌍둥이 아들 둘 없어졌다면서요. 완다비전에 등장했었고 영화에도 잠깐 등장했죠. 어떻게 없는 주제에 계약은 됐네요. 왜냐면 다른 평행우주에는 이 둘이 실제로 자녀로 존재하니까 평행우주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녀는 자녀예요. 잔녀예요. 자녀 자녀요. 자녀 자녀죠. 아니 아들과 아들이니까 자자 아니야? 자녀 자자죠. 토미와 빌리인데 토미는 삼촌인 퀵질보와 똑같은 능력인 슈퍼스피드를 가져서 스피드라고 불립니다. 이름 대충 짓긴. 그러니까요. 근데 퀵스피드라 그러면 어딘가 이상 어색합니다. 다른 아들 빌리는 어머니의 현실조작 능력을 물려받아서 마법사의 진로를 타요. 위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써먹는군요. 위칸은 북미의 신이교주의 종파 중 하나인데 옛날에 제가 신이교주의 잠깐 얘기한 적 있죠. 멀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토착종교인데 근대와 이후에 생긴 토착종교. 근데 옛날 고대의 신앙을 되살리려는 노력.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순책 하나 보고 이제 이게 몇 년도의 책인지 모르겠지만 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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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북유럽의 신이교주의 종파들은 진짜로 오딘과 토르를 섬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북미의 신이교주의 중에는 위칸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한 100년 뒤에는 캡틴 아메리카 믿는 신앙도 나오겠어요. 유럽의 마녀 전통과 북미 원주민의 전통신앙의 일부가 결합된 이상한 민간 도착 종교이긴 한데 이건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딱히 교단은 없고 그래서 종교의식도 완전한 표준어가 안 되어있고요. 창시장은 자기 신앙을 위치크래프트 마녀의 길이라고 불렀고 위칸의 어원인 위칸은 위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마녀. 이 이름을 빌리 막시모프는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이. 마법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진짜로 지금 사이비 종교의 교주 있잖아요. 아사히라 쇼코라든가 JMS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정말로 신이 되어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인들이 스트로를 놀려먹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사례가 제가 아까 말한 조셉 스미스죠. 멀먼. 네. 아무튼 이 이름처럼 마법 캐릭터가 된 빌리 막시모프는 장성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다음 대의 소설어 스프림 후보로 거론되기도 할 정도로 강력해졌어요. 이거야말로 현실적이네요. 어서 굴러먹던 놈이.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는 현실 조작을 넘어서 창조가 가능한 신적 존재도 되어봅니다. 그때 창조한 우주가 아메리카 차베즈가 태어난 우주인 유토피안 패러렐 이었던 거죠. 영화에서는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덕후들에게는 신나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것저것을 떡밥을 많이 던져놔야 되는 거니까. 차베즈와 유토피안 패러렐 우주가 등장했다는 거는 위칸이 등장할 수 있다. 이건 여러모로 선거방송 같은 거네요. 여기저기 후보가 있어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후보는 누구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덕후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차베즈가 가장 소속감을 느낀 팀이 영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네.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10대 히어로들의 어벤져스 아 또 나이로 가르죠. 영 어벤져스의 오픈멤버 중에 위칸도 있고요. 그리고 차베즈 외에도 여기 들어갈 젊은 캐릭터들이 속속 이번 페이지에서 데뷔합니다. 2대 블랙위도우로 제시된 옐레나 벨로바가 블랙위도우 영화에서 데뷔를 했죠. 이것도 이름이 약간 그쪽 이름 같네요. 네. 맞아요. 회사들의 입장이 여기서 보이는 게 영화를 통해서 청년 공천을 하고 있네요. 이 캐릭터가 호크아이 드라마에도 등장을 해서 호크아이와 화해를 했죠. 사실은 그냥 실제로 젊은 배우를 늙은 캐릭터에 그냥 다시 얹혀가지고 리프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캐릭터를 청년을 공천을 만화에서는 불완전하게 시도되었던 세대교체를 영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007로 예외를 들면 제임스 본드 배우가 바뀔 때마다 진짜 제임스 본드가 죽고 새로 오는 제임스 본드 007에 오는 거죠. 혹은 제임스 본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임스 본드의 아들은 아 그렇죠. 딸이든. 그리고 이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벨로바와 인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벨로바와 좋은 캐릭터 캐미를 보여줬던 2대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이 데뷔합니다. 케이트 비숍. 이 둘도 영어벤져스에 너글만하죠. 20대 초반이니까. 네. 영어벤져스에 잠깐 소속되어 있던 미즈마블 카말라 칸 이 얼마 전 드라마 미즈마블로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제 헐리우드가 내놓은 작품들 광고 많이 쏟은 거 이제 6월 초 5월 말로 할 것 같으면 픽사에 버즈라이트 이어 그리고 탑건 메버릭 네. 그리고 광고만이 붙은 게 미즈마블이라고요. 돈 많이 들어간 작품은 네. 이번 싸가 이번 페이지에 대해서 총사령관이 케빈 파이기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청년공천이라니까. 청년공천 aka 영 어벤져스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미 아메리카 샤베즈 나왔고 위칸도 시사가 되고 있고 이러면 미즈마블 나왔고 이러면 이제 현실에 장사하는 세계로 돌아와서 이런 방식으로 유니버스를 넓혀나가는 건 순전히 디즈니 플러스하고 자치 장사를 해준 계약 내용과 논리적으로 괴를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오게 만드는 이야기.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즈니 플러스 판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화에서 스칼렛 위치를 잘 이해 못하셨죠.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다 비전을 보세요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영화가 거대한 간판이군요. 간판. 그렇게도 되죠. 여기서 더 딥한 영화만 즐기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덕후가 드실 거면 디즈니 플러스로 오셔야죠. 이해가 더 쉬우려면 디즈니 플러스까지 오셔야 돼요. 만약에 모든 OTT와 그냥 싸게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어서 그냥 유니버설하게 내보냈다. 그러면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타사 광고는 좋지 않으므로 다른 드라마들 팔콘과 인터솔저 호크아이 문나이트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겠네요. 이 영화에 블랙볼트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어요. 블랙볼트? 네. 영화를 한 번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럼 블랙너트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 블랙볼트는 인휴먼즈라는 인간 아종의 왕이에요. 종족인데 왕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을 해서 무슨 소리라도 성대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토네이도가 되어서 앞에 있는 걸 다 쓸어버려요. 데이빗 베컴이군요. 아니 물리적으로 쓸어버려요. 데이빗 베컴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통해서 그 모그에서 속이 안 나게 하려고 하고 아 저기 엄청 수다수다스러운 것보다 성격이 박찬호 씨에요? 네. 근데 말하면 안 되는데 고문을 받아도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고문을 받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면 고문 받는 게 힘든 날려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료들과 네 분 때문에 일어나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서 소리를 내버리면 전직 동료들을 날려버리는 일도 되니까 이게 이제 문학인의 주장에 의하면 문학인이 과묵한 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대요. 믿을 수는 없는데 뭐 문학인 블랙볼트 소리에요? 아무튼 문학인이 말을 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멀티버스죠. 아무튼 여기에 블랙볼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멀티버스 얘기하고 있던 거야? 자기 얘기하면 멀티버스에서 블랙볼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인휴먼스를 보는 모험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인휴먼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주인공 중 하나가 블랙볼트에요. 구독하신다면 그걸 보지 마라. 인휴먼의 왕이니까 인휴먼스를 다룬 드라마면 나와야겠죠. 보지 마요. 전 분명 경고했습니다. 네. 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의 덕질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인휴먼스를 보지 마라. 차라리 베트맨과 로빈을 봐. 그게 훨씬 재밌어.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굳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작게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오면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이걸 떠든 이유는 한 가지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도 하고 시간도 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블랙볼트는 새끼바까락 찧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인휴먼스는 성인이 됐을 때 그럼 악당들이 맨날 조인트 가고 있겠네요. 자다가 쥐났을 때도 성인이 됐을 때 마치 벌레가 변태해서 성충이 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받아요. 아니면 자꾸 먹을 거에 식초 뿌리고 청양고추 넣고 그런데 능력을 처음 개화한 다음에 이 능력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을 걸다가 부모님을 죽여버렸어요. 핫도그에 케첩 대신 할라피뇨 뿌려주고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겨자 그러니까요. 초밥에 저기 와사비 많이 넣고 하지만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던 그 배우 그대로 나왔던 드라마가 인휴먼스인데 보지 마시라고. 이거는 정말로 충심으로 얘기합니다. 보지 마세요. 끝으로 남이 열심히 만들어놓은 작품을 개 까면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안 만든 것 같아. 배우들 외에는 아무도 열심히 양치하다가 혀끝 닦을 때. 전날 술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날아가요.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확히는 무슨 얘기나 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여름에. 아무 얘긴 한 거지. 멀티버스에 대한 이런저런 상념들을 나눠본 스판덱스 영웅전이었습니다. 덕질인 나중에 봐요. 나중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국감 떼봐요. 국감 석 달 남았잖아. 없애지 않을까?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다음 주 이 시간. 아니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또 얼마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환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북소장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나토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삼겹살을 화덕에 굽는 와중에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동영상이나 찍어 보내주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힘든 걸 시키자. 그래서 많은 일을 해달라고 조목조목 부탁했습니다. 북극영우 소장과 함께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죠. 유승윤 피디와 윤세민 인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좋다가 461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muzie prime. B會 You. B會 rin